지금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면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고 왜 울어 아유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고생한 만큼 지금 세월을 되돌아보고 지금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좀 나 그래도 힘들어 근데 그나마 다행인게 아저씨도 힘 닿을때까지 일하려고 그래 예 열심히 살아요 진짜 죽을때까지 내가 힘 닿을때까지 일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래 이사계획 같은거 없어 올해 내년에 그런거 없는데 그래 뭐 이동수가 있어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뭐를 뭐 움직이려고 하는건지 이동변동수가 있어 아무튼 이렇게는 들어오고 건강은 하대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도 몸은 엄마도 일해 그러면 난 장사 장사 뭔 장사 하셔 우리 PC방 성인 PC방 하아 성인 PC방 야한거 아니 아니 저거 아 오락실 오락 아 오락 난 또 이상한거 생각했는데 19금 이런데 아니 아니 PC방 PC방 아 성인 PC 엄마가 운영하는게 네 아저씨는 뭔일해 우리 아저씨는 이제 나가서 딴일하고 예 토먹고고 자러다니고 아 대단하네 네 우리 장사가 요즘에 안되나꼬 울지마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 그리고 형제 자랑할 것도 없대 어 뭐 돌아가신 뭐 형 오빠 언니 뭐 자랑할 거 없고 그나마 여기 셋째가 제일 낫대야 어 그러니까 울지마 울지 말고 고생한만큼 뭐 그렇게 크게 근심 걱정할 거 없대 엄마는 어 여긴 진짜 너무 복잡하지만 엄마는 걱정할 것도 없고 아저씨 건강하고 엄마 건강하고 아저씨 또 막 술 먹고 미친 놈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 안그래 응 그래서 건강이나 잘 살피고 장사가 언제쯤 잘될런지 그것만 좀 봐줄게 응 응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? 그 자리에서? 응 응 응 다시 잘 될 거 같은데 응 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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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지났잖아? 네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다시 장사 잘 될 거 같은데 응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아 다른 건 없어 이거는 이거 성인 PC 이거 고수덕 그러니까 포카 포카 어딘데? 우리 청학도 용담공원 있는데 청학중학교 있는데? 거기 못 가서 못 가서? 갈까? 나도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해 나도 그냥 한번 와요 괜찮대 걱정하지 마세요 봄부터 다시 잘 된대요 네 그럼 됐죠 네